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팔 때 세금을 아끼기 위한 보유기관 계산 방법과 주택 취득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택을 팔 때 보유기관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로 설명드릴 텐데요. 만약 분양권을 취득해서 그 분양권이 새로운 집이 되고 그 집을 나중에 양도한다면 그 주택을 취득한 날 일반적으로는 잔금 청산일자인데 이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그 기간이 보유기관이고요. 만약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다면 입주권 취득이니까 이건 원조합원이 아닌 승계조합원인 경우이겠죠. 자 이때는 그 입주권이 역시 주택이 되고 나서 그 주택을 나중에 판다면 입주권이 주택이 된 날짜 이게 바로 중공일자인데요. 사용 승인일자가 중공일자죠. 이 중공일부터 나중에 팔 때까지 그 기간이 보유기관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미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재개발체 건축 등으로 이렇게 정비사업으로 입주권이 된 다음에 다시 그 입주권이 공사 끝나고 새 집이 돼서 그 집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양도한다면 이때 보유기관은 예전에 집을 취득했던 그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관입니다. 세 가지 경우가 조금 어렵게 써 있습니다만 핵심은 뭐냐면 어쨌든 주택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가 보유기관입니다. 다만 그 주택을 취득하는 시기가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조금 복잡한 거죠. 왜냐하면 처음 취득할 때는 주택이 아닌 권리였으니까 그래서 그 권리가 새로운 집으로 완성된 날짜 이때가 바로 주택을 취득하는 시기인데 그 시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래 표에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이 되는 그 날짜가 적혀 있는데 이게 조금 대략적으로 적혀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별도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양권인 경우입니다. 일반 분양 아파트죠. 분양권 같은 경우에 원분양권자든 승객분양권자든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중공 이후에 입주 잔금을 치릅니다. 그래서 그 잔금 청산 일자가 주택 취득 일자가 되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대금 청산 일자하고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이게 이제 주택을 취득한 날짜가 돼요. 그런데 아주 가끔 중공 전에 잔금을 치르거나 아직 아파트가 되기 전에 잔금 치르거나 아니면 잔금 치를 때까지 아직 주택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이때 주택 취득 일자는 이미 잔금 치렀으니까 이때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임지사용승인일 아니면 사실상 사용일, 입주일인데 이 셋 중에서 가장 빠른 날짜가 주택을 취득한 날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주권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자 이때는 앞서 제가 승계조합원인 경우라고 했잖아요. 입주권을 취득했다는 건 자 이때는 그 입주권이 주택이 된 날짜가 주택을 취득하는 시기가 돼요. 그러면 언제 주택이 되는 거냐 이때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지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우리가 입주일이라고 하는데 이 셋 중에서 가장 빠른 날이 주택이 되는 시기입니다. 입주권이 주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바뀌었으니까 주택을 취득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원조합원은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분들은 이제 원래 그 주택을 취득했던 그때가 주택을 취득한 날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분양권인 경우에 분양권 취득해서 공사 들어가고 공사 끝난 다음에 새 아파트가 됐다면 보통의 경우에 그 잔금 청산일 그리고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아직 잔금 칠 때까지 주택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그 아파트의 완성일자 보통 사용승인서 교부일인데 근데 이제 뭐 아까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셋 중에 빠른 날짜고요. 입주권 취득해가지고 공사 들어가고 공사 끝나서 새 집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그 집 팔았다면 입주권은 그 입주권이 주택이 된 날짜 그거는 중공일자더라. 주택이 완성된 날짜 근데 그게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짜가 주택이 된 날짜고 그때 주택을 취득한 거고 그때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원조합원은 쉽죠. 원래 집을 취득했던 과거에 그 주택을 취득한 날이 바로 주택을 취득한 날짜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없어지고 새 집이 지어졌지만 이 새 집은 기존 주택의 연장으로 봐가지고 취득일자를 과거에 샀던 그 집의 취득일자로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유기간을 계산했다면 이제 얼마나 가지고 있었느냐 그 기간에 따라서 세율 적용이 다른 거죠. 자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에는 1년 미만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면 양도세율이 70%가 되는 거고 1년 이상 2년 미만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면 양도세율이 60% 2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판다면 기본 세율입니다. 물론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과세가 되겠죠. 과세일 경우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입주권의 경우에는 1년 미만 가지고 있다가 팔면 양도세가 70%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 가지고 있다가 팔면 60% 2년 이상 보유하면 주택처럼 기본 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분양권은 조금 특이하죠. 1년 미만 가지고 있다 팔면 70% 똑같고요.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 역시 60% 똑같습니다. 그런데 분양권은 그런데 분양권은 2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아도 60%예요. 기본 세율이 아닙니다. 되게 세게 세금을 내는 거죠. 많이 내는 겁니다. 그 밖에 그 외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은 1년 미만 가지고 있으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역시 기본 세율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이 분양권 이걸 한번 이제 분양 받아 가지고 공사하고 세집이 돼서 나중에 팔 때까지 그 세율을 한번 보면 자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분양권을 주택이 되기 전에 만약 팔았다면 1년 미만 가지고 있다가 팔면 70% 1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팔면 60%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 세율이 없으니까 1년 이상이면 60%입니다. 그런데 그 분양권을 팔지 않고 주택이 될 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됐어요. 주택이 되고 나서는 그때는 이제 주택으로 보겠죠. 그러면 1년 미만 가지고 있다 팔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2년 이상은 기본 세율 적용을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양권이 주택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간다는 거죠. 참고로 기본 세율은 초과 누진 세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세 표준에 따라서 6%에서 45% 세율 적용받고요. 누진 공제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벌기간 이걸 잘못 계산하면 세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 사례가 한번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 주택을 양도하면서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입니다. 이게 이제 국세청에 올라온 사례인데 이 사례자가 2003년 5월 달에 A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년 8월 달에 P분양권을 취득했네요. 이때 분양가는 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3년 3월 달에 이 분양권이 이제 공사 들어가고 공사 다 끝나가지고 신축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잔금 청산했네요. 그러면 이 분양권이 주택이 된 시점 바로 잔금 청산 일자죠. 이때 이제 주택을 취득한 시기인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례자가 24년 2월 달에 이 P주택을 양도했습니다. 8억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례자가 이 주택의 보유기간 이걸 계산할 때 어차피 비과세는 안 돼요. A주택이 있으니까 과세가 되는데 그 보유기간을 본인 처음 분양권 취득했던 21년 8월부터 24년 2월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2년 이상이 됐네 주택으로서 그러니까 기본 세율일 거야. 그래서 한 9,300만 원 나올 거야 양도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죠. 실제로 이 분양권이 주택이 된 시점은 23년 3월 달이니까 이때부터면 2년이 안 됐죠. 심지어 1년도 안 됐어요. 자 1년 미만이면 몇 프로죠? 70%예요. 이 사례자는 이 P주택 팔았을 때 양도세율이 70%입니다. 23년 3월부터 24년 2월까지 1년 미만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양도세가 2억 800만 원이 나와요. 그럼 거의 1억 이상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주택의 보유기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분양권의 입주권을 취득하신 분들은 실제로 내가 언제부터 주택이 되는지 그 주택 취득 시기를 잘 따져보고 그때부터 보유기간을 잘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분은 왜 이거를 이렇게 분명히 분양권인데 주택으로 봐가지고 어 나는 2년 넘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원래 분양권은 분양권 이건 해당 분양권 권리 팔거나 아니면 이 분양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집을 팔 때는 이 분양권이 주택에 안 들어갔어요. 주택으로 안 보다가 언제부터 주택으로 받나면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분양권을 취득하면 이 분양권은 분양권 외에 다른 집을 팔 때 이 분양권을 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비과세나 양도세 중과를 따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말이 돌았냐면 아 21년 1월 1일부터는 분양권은 주택이야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온 거예요. 주변에 그런 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분양권이지만 주택이니까 이걸 주택으로 번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2년 이상 가지고 있었던 거야 라고 오해하신 거죠. 이 자체는 권리입니다. 주택이 아니에요. 다른 집을 팔 때 주택 보는 거지 이 분양권 자체를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는 권리예요. 이렇게 공사 끝나고 새 집 지어지고 잔금을 치러야 그래야 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건데 2021년도에 하도 그릇말이 떠오르다 보니까 분양권은 주택이야 이 말 듣고는 그냥 이 자체가 주택인 줄 알았던 거죠. 이것도 역시 조심해야 됩니다. 분양권 자체는 주택이 아닌 권리예요. 다만 다른 집을 팔 때 그때 주택으로 보는 거지 자체는 권리라는 거 꼭 주의하시고 그리고 다시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분양권이나 입주권으로 나중에 새 집이 돼서 그 집을 나중에 팔 때 주택을 언제 취득했는지 그 주택 취득 시기 그리고 팔 때까지 보유기간 이걸 잘 계산하셔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우리 카이오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